김승길이랑 제 본명은 라이온 박북 나가는 분들은 김승길을 나가는데 지금 각세린은 라이온 보입니다. 제가 직접 촬영하는 것을 계속 녹화하고 계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경쟁해주시고 경쟁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북도 님이 오셨고 멋있는 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음악이 있는 곳에 넙채가고 부릅니다. 행복 출발해 보실까요? 제 이름은 박금식입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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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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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죽어져 멈춘게 바보였구나 사랑이 아마 내가 아웃몬이었구나 처음에 몰랐을까 이렇게 끝나는 것은 속다르고 건다른 아니기 너는 죽어져 멈춘게 바보였구나 사랑이 아마 내가 아웃몬이었구나 이쁘게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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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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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차단 내 가슴에 저 향을 통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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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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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